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그리고 뉴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뭔지 봐야 될 건지 보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 있죠 그런 거 제가 다 이해시켜드리고 공부도 시켜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뉴스를 볼텐데요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미국이 대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예측을 불가하는 어떤 언행이라던가 행동들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쨌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거 어떻게 시장이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일단 당장 나쁜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달러라든지 미국 금리가 더 올라가고 달러 가격도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과 불안함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꽤 크거든요 우리가 어디 맞을지 모르고 맞는 거라 어디 맞을지 언제 맞을지 몇 대 맞을지를 알고 맞는 거랑은 좀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미리 미리 예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올해 들어사자마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죠 이거 불확실성이 있으니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IMF에서도 이런 이야기하죠 미국이 연착륙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가 가파르게 폭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여전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본다면은 상가라고 할 만한 부분이죠 상가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대공황이라든지 오일 쇼크가 있었던 시기라든지 그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프가 아마 조금 있으면 여기 뜰 건데요 그래프를 본다고 하면은 2004년, 2006년이 제일 가파르게 올라갔고 2015년, 2019년도 좀 올라갔고 그 외에는 약간 100쪽보다는 100보다 약간 위쪽으로 그러니까 살짝 올라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988년, 89년과 1983년, 84년이 가장 낮은 흐름을 보였는데 그것도 내려가다가 좀 완만해지는 그림이 나왔었습니다마는 2022년, 2023년은 유지가 되는 도중에 갑자기 훅 꼬꾸라지면서 완전히 지금 하락세가 가장 깊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지금까지 역사상에는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모기지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 저기 지금 이렇게 상가를 사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저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상가 가격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이거 대출을 해줄 수 있냐라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대출금을 회수는 되고 있느냐라는 그런 걱정들과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도 이제 중국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리스크가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점점 이제 미국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안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며 따라가지고 생각보다는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금리가 더 많이 성장을 하고 더 많이 증가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금리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만 문제인가 하면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지만은 상가들이 문제다라는 건데 지금 잘나가던 시신촌에 18년 동안 터줏대감으로 있었던 롯데리아도 나가고 맥도날드 나가고 투썸플레이스 나가고 크립스피 크림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과 가게들이 지금은 폐점을 하고 문을 닫고 있다는 건데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우리 맥도날드 옆에서 장사하면은 그래도 상권이 좀 보장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롯데리아 뭐 이런 등등들 여러가지 기업들이 이렇게 큰 프랜차이즈가 들어가 있다는 말은 그만큼 유동인구가 확보가 됐고 조사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조금 걱정스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실률이 점점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서울 평균 이제 상가 밀집 지역이라던가 상가들이 있는 곳의 평균 공실률은요 5.6%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상가가 있으면은 한 5개에서 6개 정도는 지금은 약간 문 닫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신촌의 공실률은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닫아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좀 높은 데가 어딘가 하면은 명동입니다 명동도 19.7%로 지금 상당히 높은 폐업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딴 데도 지금 좀 심각하다고 볼 만한 데는 홍대도 9.6% 건대도 9.8% 강남대로 9.9%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명동은 한때 치솟아 올라갈 때는 32%대까지도 이렇게 치솟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촌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라는 이야기와 우리나라 이제 상업용 건물이라던가 상가 이런 것들도 상업용 부동산에 사시는 분들 아무래도 노후를 위해서 상가를 사서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조금 이렇게 받아서 생활하시려고 하는 어르신들도 꽤나 많은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퇴직연금 플러스에서 대출을 엄청 껴서 합니다 상가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처럼 6억 5억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 10억 대 20억 대 가버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일평생 모아왔던 돈과 퇴직금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때려 박아가지고 거기서 대출까지 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자까지 올라갔지 공실까지 생겨버리지 이러면요 사실 이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데다가 공실까지 생기니까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월세를 좀 받아야 되는데 월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도 야 너 돈 안 주면 내가 네 거 지금 빨간 딱지 붙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많은 가구들이 무너질 위기에도 생겼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상가들이 또 경매로 나온다든지 한다고 하면은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또 경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금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은행 부실률 이야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걱정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년에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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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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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제 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아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부동산 투자는 잠깐만 쉬시는 게 어떨까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섣불리 사지 마시고 조금 이따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셨으면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확실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게 미국과 영국이 또 친이란 후티 홍해 공격 기반에다가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 기반이 있는 그런 시설물에다가 또 대대적인 공습이 또 때려졌다라는 건데 아 이거 진짜 뭐 후티가 그냥 안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끔찍한 사건 9.11 테러처럼 뭔가 테러가 미국에 발생된다거나 영국에 발생된다면은 이거 심각한 증시 혼란이 일어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에서도 문제고 우크라이나도 문제고 중동 내에서도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니 미국하고 또 이란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후티랑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충돌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대만과 중국도 좀 문제고 여기저기가 지금 아우 뭐 진짜 뭐 터지기 직전인 것 같긴 한데 안 터져서 다행이긴 해도요 자꾸 이게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것 치고는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본 증시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불안한 거 맞나 싶기도 하다가도 중국 증시를 보면은 불안한 거 맞는 것 같다 싶기도 하다가도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아 불안한 거 아닌가 맞나 이거 모르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 증시에 반영되지 않으면 나중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올해 상반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북이 지금 휴전 중이지만은 우리가 오랫동안 무뎌졌잖아요 한 70년 이상 휴전 중이다 보니까 북한이 도발한다 하더라도 에이 쟤들 또 저런다 이런 것처럼 지금은 약간 무뎌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무뎌질 만큼 확대가 안 될 것인가 라고 하면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잖아요 특히나 부동산 문제라든지 전쟁 문제들도 당연한 걸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불거져 나오는 일이 발생이 된다면은 그때는 증시가 약간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샀던 종목들을 손 쓸 틈도 없이 주가가 막 빠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공격적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약간 현금 마련을 위해서 현금 마련을 위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서 손실을 잘라내는 매매라든지 약간 공격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쭉쭉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장기 투자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한 발 빼기 위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 주변 정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해가 좋은 이야기들이 가득 찬 한 해였으면 좋겠는데 한 해가 좋은 이야기 없이 조금 무서운 이야기들만 가득 찰 것 같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항상 명심하시면서 봐야 될 뉴스들은 우리가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항상 제가 보여드렸던 뉴스를 제가 말하는 것만 믿고 또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고 올바른 전략을 짜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현진의 볼트댕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